어 반장이제나? 야 남반장 뿌! 어 뿌? 왜 안 갈래? 그래 나다 뿌! 뭐하냐 추운데 어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지 근데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뿌? 나 그냥 뭐 가족들이랑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페이크 먹고 추워서 어디 못 나갔어 그래? 그래도 오비키랑 있었던 건 아니네 잘 됐다 뿌! 넌 뭐 했냐 그날? 나도 솔크 솔크? 솔로 크리스마스 아 솔크? 알지 알지 야 오키님들이 너 뿌 하는 거 보고 싶대 뿌 해봐 뭐라고? 아 안해 야 뿌 하는 거 보고 싶으시대 뿌! 오키님들이 보고 싶다는데 너 안 해줄 거야? 뿌! 아 정말 뿌! 아니 그렇게 말고 너 진짜 이상하게 뿌 한다 이렇게 하라고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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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너무 웃기다 아주 쫌기다 뿌! 하하하하 뿌! 뿌! 됐냐? 뭐야? 양갈래랑 남반장? 아주 절친해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어 뿌! 한 번 더 해봐 뿌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싫어 해봐 뿌! 하하하하 아이 쉬고 아이 쉬고 놀고 있네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 에이 남반장 이거 안 되겠네 아 남반장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네 죽었어 남반장 매운맛을 어 뭐야? 오바퀴? 가보세요 뭐야 OBT? 야 남반장 너 뭐하냐? 나 지금? 놀이터인데? 치.. 재밌냐? 아 재미? 춥지 많이 춥지 해 야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올래? 어 진짜? 어 갈게 야 남반장 어디가? 뿌! 어 지금 나 가봐야 돼서 다음에 또 보자 쟤 뭐야 뿌! 오비 귀찮아 봤더니 그냥 가? 흥! 기분 나빠 뿌! 야 오바퀴? 맛있는 게 뭐야? 남반장 왔냐? 너가 엄청 좋아하는 거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? 왜? 너 또 이상한 거 하려는 거 아니지? 아니지 불닭볶음면 불닭? 아 그게 맛있는 거였어? 아니 아니 이게 맛있다는 거면 말이 안 되지 불닭볶음면은 엄청 맛있게 먹는 레시피! 맛있게 먹는 레시피? 그런 것 같은데? 안 매요 안 매요 안 매요 좀 맵나? 아.. 일단 봐봐 콘치즈랑 같이 먹는 거야 콘치즈? 그건 좀 맛있겠네 이게 유퀴즈에 나왔던 건데 불닭볶음면 창시자 그 연구원님이 알려준 레시피야 이건 증명된 거라고 그럼 그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럼 불닭볶음면 맛있게 먹는 요리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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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 부을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먼저 불닭볶음면 컵라면 끓이는 것처럼 해주면 돼요 오 봉지라면이 아니고 컵라면이야? 아 원래 찌는 봉지라면인데 그 봉지라면이 귀찮아서? 정답! 아 이게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컵라면이 좀 더 그 면이 좀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나만 그런가? 아이 됐어 됐어 귀찮은 걸로 면이 익는 동안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돼 매우 중요한 일? 이게 뭔데? 옥수수콘에?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오 나도 너무 좋지요 내가 좋다고? 뭐래 접시에 콘을 넣고 마요네즈를 넣고 어 너무 많이 넣었나?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슈욱 피자 치즈를 넣어주고 어 너무 많이 넣었다 괜찮아 많이 넣어야 맛있지 섞어주기 오 야 그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랑 매운 거랑 같이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오 시너지 그래도 매울 것 같은데 오 면 다 익었다 이거를 부어주고 소스 넣어주고 오 쉐이끼 쉐이끼 이제 이 위에 만들어 놓은 콘치즈를 올리고 콘치즈를 오와 올려줍니다 헉 난 많이 올릴거야 와 맛있긴 하겠다 전자레인지 넣고 몇 분 눌려? 이거 1분 30초 10분 30초 기다리는 동안 안내만 진다 하이파이파이파이 아 주먹내려고 그래야 돼 아 아싸 이겼다 벌칙 벌칙 뭔데 딱밥맞기 아 그래 그래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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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야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가 한 판 더? 오?! 됐다! 아아아.. 한 판 더 해 안 돼 안 돼 이거. 불어서 안 돼 오.. 한 판 더. 안 돼 안 돼 이거 먹어야 돼. 와 너무 맛있겠다. 야 일로 와 먹어. 아우 두고보자 오바퀴. 와 너무 맛있겠다 대박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울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당 잘못 왔어 매워? 너무 맛있는데 이 옥수수랑 조합 꿀조합 대박 이상하다 내 거는 더 매운 것 같아 너 소스 더 추가했지? 아니거든 옆에서 봤잖아 너도 만드는 거 이상한데 더 매운 것 같은데 네가 매운 거 못 먹는 거겠지 맵찜이 아닌데 더 매운 것 같은데 무슨 맛이 맵다는 거야 똑같은데 얻어봐 cia 맛 똑같구만. 어색했냐? 조용히 하라 안 들린다. 어? 잠깐 어색한 거 같은데?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놀터 가서 놀든지 가, 가, 가.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내됩니다.